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수뇌보 도주님의 귀국 귀착지 서산태안 도주께서 정사년 4월에 칭계 가족을 거느리고 만주를 떠나 백길로 태인으로 향하셨던 바 도중에 폭풍을 맞아 배는 서산태안에 닿은이라 이곳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으되 상제께서 가르치신 곳이 아닌 듯하여 도주님께서 봉천명하신지 9년 만인 정사년 2월에 상제님의 3개 대순의 진리를 감호하시고 공부를 계속하시던 중에 혜인에 가서 나를 찾으라라는 게시를 받으셨다 이후 4월에 도주님께서는 그 게시를 받들어 만주를 떠나 백길로 고국으로 향하셨다 위의 전경구절은 그 과정에서 배가 폭풍으로 서산에 닿아 태안을 둘러보신 성적에 관한 기록이다 도주님께서는 이 일에 관하여 도주님께서 돌을 펴시려고 물길을 통해 조선으로 나오셔서 태안을 거쳐 태인으로 가셨다 도주님께서 겪으신 자체는 지나가며 모두 겪어야 하는 것을 겪으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도주님께서 수로를 이용해 귀국하시다가 서산에 다아 태안을 거쳐 가신 일련의 모든 행보가 필연적인 일이었다는 의미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도주님의 발자취를 추적해보는 것은 도주님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에 그 연구의 하나로 도주님께서 승선하셨던 귀국선이 닿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산시 성현면의 옛 포구 일대를 중심으로 답사하였다 전경에는 도주님께서 타셨던 배가 닿았던 지역을 서산 태안으로 기록하고 있다 지금은 서산시와 태안군이 분리되어 있지만 도주님 귀국 당시에는 서산군에 속한 태안면이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도주님께서 풍랑을 만나 다다른 지역을 서산시 성현면의 폭우로 추정하는 것은 이에 관해 도주님의 말씀을 모셨던 지금은 작고하신 어느 임원의 다음과 같은 증언 때문이다 옥황상제님께서 봉천에서 성현에 오셨습니다 성현면이 있거든요 인천하고 서산하고 여객선이 다니는 선창이 있거든요 거기를 다니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산으로 태안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태안이 클 테자 편안할 안자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태안에 계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의 증언을 통해 도주님께서 승선하셨던 배가 닿았던 지역을 추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이 서산의 성현면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서산과 인천으로 오가던 배가 드나들던 선창이 있던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런 단서들을 통해 서산시 성현면에 속한 마을들 가운데 정산현의 배가 드나들었던 지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현면의 아홉 개 리 가운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과거에 명천리와 해성리 두 지역에 폭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주에서 출발하여 차로 두 시간쯤 가면 서산 IC에 다다른다 서산은 상소롭다라는 뜻에 서라는 지명에서 암시하듯 명당터로 전해지는 지역 중에 하나다 풍수지리상으로 선녀가 비파를 타는 형상인 옥녀탄금형과 금악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인 금악포란형의 형세다 게다가 서산의 중심지는 선녀가 산다는 성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옥녀봉의 알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옥녀봉이 있는 지역은 강원도 고성, 경남 함양, 전북 진안 등 7, 8군데 뿐이라고 한다 서산 IC에서 차로 10여 분 더 가면 성현면에 있는 두 개의 폭우 중 하나인 옛 명천포구 부근의 명천삼리 마을회관에 도착한다 눈앞에 펼쳐진 주변 풍경은 그저 평범한 농촌마을이다 이 마을 유래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얼핏 본다면 배가 분주히 드나들던 옛바닷가 마을의 모습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변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마을이 예전에 폭우가 있었던 장소였음을 짐작게 하는 흔적들이 발견된다 먼저 명천삼리 삼거리 버스정류장 앞에 세워진 표지석에 새겨진 배터삼거리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과거 이 인근에 배터가 있었음을 짐작게 한다 또한 여기에서 북쪽 해성리 방향으로 가는 도로 이름이 선창길이라는 점도 과거 이 부근에 선착장이 있었음을 알게 하는 흔적이다 명천삼리 마을회관에서 선창길을 따라 도보로 10분 정도 가면 옛 명천포구가 있던 장소에 다다른다 그 지점에 명천포구에 관한 유래가 기록된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명천포구는 조선시대에 인천항과 서울 한강으로 배가 오가며 나라의 세금으로 내던 곡물을 운반하던 포구였다 또한 8.15 광복이 되고 2, 3년 후에는 명천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주교통수단으로 화물선과 여객선이 운항함으로써 그 당시 육로교통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일릭을 담당하면서 대성황을 이루었던 포구였다 그러나 1975년경부터 서산지역에 육로교통이 발달하면서 이 포구의 배 운항이 중단되었고 이후 1984년 11월에 간척지 사업으로 대호방조제가 축조되면서 포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명천포구에서 선창길을 따라 다시 10여 분 걸어가면 성연면에 또 다른 포구가 있었던 장소가 나온다 여기는 행정구역상 해성리인데 명천리 지역과 아주 인접한 마을이다 이 지점에는 명천포구처럼 과거에 포구가 있던 장소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안내판은 없다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성연면 선창길 137 일대가 과거 해성리 선착장이 있던 장소다 그 기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포구에도 활발하게 배가 드나들었고 1970년대 후반경에 이 포구의 여객선도 끊겼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주님께서 승선하셨던 배가 닿았던 지점은 어디일까 명천리와 해성리 두 군데의 포구 모두 가능하지만 명천포구가 더 유력해 보인다 명천포구에는 조선시대부터 인천항과 서울 한강으로 배가 드나들었고 서산시지에 의하면 1920년대에도 인천항을 왕래하는 정기여객선이 매일 또는 격일로 운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옛 포구가 있던 지점에 고증을 통해 세운 안내판이 여기에만 있다는 점도 그런 가능성을 더해준다 해성리 포구는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정 기간 여객선들이 활발히 드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증언자가 경험한 시기가 도주님께서 귀국하신 이후에 1930년대 경이고 문헌상으로도 이 포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도주님께서 귀국할 당시인 정사년에 해성리의 포구가 있었는지 명확히 알기가 어렵다 도주님께서 풍랑을 만나 다음 곳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성현면의 명천포구이며 이후 가신 지역은 남서쪽 방향에 있는 태안이었다 도주님께서 우리의 일은 모든 과정을 겪어야 한다 안면도는 우리 도인들로서는 뜻이 깊은 곳이다 도주님께서 봉천에서 귀국하셔서 처음에 크게 편안하다는 뜻을 지닌 태안에 닿으셨는데 천리포, 말리포를 거쳐 첫발을 디디신 곳이 편안하게 쉰다는 뜻을 지닌 안면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태안을 살펴보신 도주님께서 다음으로 가신 지역은 현재의 태안군 소원면 의향리의 천리포, 모항리의 말리포이다 이후 도주님께서는 안면도로 향하셨다 이번 답사를 통해 얻은 성과는 도주님께서 귀국할 당시 배가 도착했던 가장 유력한 장소로 추정할 수 있는 곳이 서산시 성연면의 명천포구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돌아오는 길에 옛 포구 지역을 바라보고 있자니 도주님께서 승선하신 배가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 헤쳐가는 모습이 떠올랐다 상제님께서 구제창생하시려는 뜻을 받들어 행하신 도주님의 수많은 공부 하나하나가 이처럼 고난을 극복하면서 이루어 내셨던 일이었다 도주님의 크나큰 수고로움으로 전해진 숭고한 도를 깊이 깨달아 정성을 다해 받들어 나가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도주님의 귀국 귀착지 서산태안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수뇌보